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양념장을 덜어내고 먼저 국물맛부터 보라고 돼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쉼뽕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고 있는데도 엉뚱한 길로 빠져서 헤매고 있는 쉼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밥 좋아하시죠 저는 자칭 국밥충인데요 어지간한 국밥집 다 가봤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국밥집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글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요 그리고 부산 가면 꼭 건너줘야 되는 광안대교 이쯤에서 들어줘야 되는 노래는 바로 이 노래죠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저는 이 집하고 아무 상관없구요 글 검색해서 찾아간 집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봤는데 토렴을 내서 주는 집이었습니다 먼저 기본 찬입니다 부추김치 깍두기 김치 고추무침 등등등 나옵니다 제가 11시쯤 방문을 했는데요 오시는거와 같이 손님은 많았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저는 섞어 따로 국밥 주문을 했구요 가격은 8,000원 입니다 이거는 순대국밥이구요 고기와 순대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 똑같이 가격은 8,000원 이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글을 봤을 때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양념장을 덜어내고 먼저 국물 맛부터 보라고 돼 있더라구요 여러분 국물 한번 보세요 정말 국물이 맑죠 기존 알고 있던 돼지국밥의 하얀색 그런 느낌이 아닌 아주 맑은 국물의 돼지국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양념장을 덜어냈는데요 가면서 제가 여러가지 글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먼저 양념장을 덜어내고 하시던지 주문을 하실 때 양념장은 빼고 따로 달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는 저 맑은 국물을 그냥 한번 쭉 들이켜 보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구요 역시나 국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잡내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돼지국밥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집 가서 드시면 부담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돼지국밥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가서 먹어봤던 하동관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80년 이상 된 곰탕집이 있는데요 마치 그 집 국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기도 적지 않게 들어있었구요 내장들도 아주 실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맨밥하고 먹는 부츠김치와 먹는 맛 다 괜찮죠 순대국밥에 들어가 있는 순대 이 순대 맛은요 어지간한 동네에서 순대국밥집의 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짱 먹을 수 있는 아주 수준급 순대맛이었습니다 고기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간장소스가 나오는데 이걸 찍어서 드시면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느낌 그냥 일반 새우젓에 먹는 거랑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간장소스였습니다 국물 쭉쭉 들이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특히나 부산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해장하실 때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정말 해장할 때 부담없고 그런데 속은 확 풀리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국밥 맛이었어요 그리고 순대국밥에 들어있는 고기도 먹어봤는데요 고기 맛은 범일동 할미국밥은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를 사용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 식감도 있는 그런 고기였고요 아주 만족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찬은 살짝 달짝한 느낌도 들었지만 식사하시기에는 큰 부담 없는 아 참 맛있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국밥집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을 또 가게 되면요 꼭 다시 재방문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부산 돼지국밥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으실 겁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맑은 느낌으로 돼지국밥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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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